2021년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기탈이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일주일도 안 남았죠 27, 28, 29, 30, 31 뭐 5일 5일 남은 일 지금 뭐 연말연시에 다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엄청 막 설레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막 이런 오랜만에 그래도 좀 연말연시다운 걸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또 지금 다들 이렇게 좀 거리두기를 하시고 소소하게 연말연시를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또 아쉬운 뭐 그런 시즌이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소소하게 뜻깊은 시간 보내시면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명음씨는 올해 가장 잘했던 일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브 올해는 사실 저희 그 소치달을 이제 프로듀서를 맡아가지고 앨범을 한 장 냈다는 거 네 소리쥐한달 네 저는 이제 뭐 올 한 해 아쉬웠던 거는 이제 뭔가 약간 뭐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성취들을 거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 건강을 꽤 많이 잃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몸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좀 약간 좀 덜 좋아진 것 같은 느낌 운동을 막 그래도 나름 꾸준히 늘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올해 진짜 하반기는 거의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도 제한적이긴 했지만 막 일이 너무 막 들쭉날쭉하고 정신없이 바쁘니까 약간 진짜로 바쁠 때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라기보다 여력이 없어갖고 못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제가 내년에 앞자리가 바뀌니까 이제는 뭔가 이제 그 항산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안티에이징을 진짜로 이제는 운동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약 좋은지 가르쳐 드릴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아직은 운동으로 버텨보다가 아 네 좋아요 어 그러다가 정 안될 때 제가 얘기할게요 네 자 점점 야 여기에 이제 그 어탐 이 팀이 어탐 팀이 원래는 진짜 되게 약간 쌩쌩한 느낌의 팀이었는데 아 그렇죠 이제는 내년 한 일주일 지나면 우리 이제 40대 3명에 20대 1명에 굉장히 평균 연령이 확 높아진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래도 건우가 아직 혼자서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든든히 버텨주고 있는 그래서 든든히 버텨주고 있어요 40대 3명과 20대 1명 약간 그 노인을 공경하는 이제 노인이라니 자 황금기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골든에이지 시리즈 오늘 해보겠습니다 지우드의 골든에이지는 저희가 지난번에 리뷰를 하면서 지우드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더 좋은 비타를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정말 와신상담하고 절치부심하면서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카드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골든에이지 커스텀 OMR 모델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리고 굉장히 독특했던 기억나시죠 에디론닥 스프루스의 마호가니 맞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무늬의 마호가니와 에디론닥 스프루스의 잘 보기 힘든 조합 204만원짜리가 있었는데 명험씨가 사운드가 아 드론닥 네 이래서 신축에 사는구나 해서 77점이 나왔고요 제일 첫 시간에 했었던 커스텀 OMR 모델 154만원짜리 모델은 75.5 나름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드레드넛 모델 저희가 지난번에 2시간 동안 했었던 모델은 둘 다 OM바디였어요 네 맞아요 처음으로 드레드넛을 해봅니다 드레드넛의 솔리드 시티카스 프로스탑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지고 있는 지금 올솔 모델이고요 가격은 154만원입니다 자 스펙 살펴 볼게요 154만원 메일인 코리아 102cm 전장 무게는 2.02kg 두께는 109mm 구프레 디뚤레는 78mm입니다 드레드넛 쉐이브의 솔리드 시티카스 프로스탑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이고요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4개도 글로스에요 네 4건 마호관이고요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형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지우드 여기는 탁 잘린 헤드 형태 예전에 지우드의 태극 무늬 이 모양을 저가형 모델에서는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커스텀들은 대부분 머리통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있는 쉐입이 나오고 있죠 콜링스 같죠 네 너트너비는 44mm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44mm 정도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스펙표현이 안 나와있어서 저희가 직접 재봤는데 한 43.7mm? 43.8mm? 한 요정도 나옵니다 지판은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25.4인치 645mm입니다 브릿지 에보니에 전용 하드케이스 포함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마사님은 오랜만에 듣는 드레드넛 사운드 드레드넛 같은 사운드에요 드레드넛 같은 사운드에요 오엄소리는 되게 단단하고 중간에 알이 찬 사운드가 많은데 이거는 천 딱 했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이 소리가 되게 부드럽네요 그죠 거칠지 않고 하이 영역 때도 되게 뭔가 있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쫙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사악 깔려있는 느낌 되게 밑으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 이렇게 대놓고 뿌리는 별가루 이런 느낌이 아니고 쫙 깔려있는 안개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밟지 않은 눈같은 느낌 좀 부드럽고 밑으로 사악 깔리는 소리 깔려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네요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 눈에 꽃 이런 거에 잘 어울리네 겨울 감성 이걸 또 외웠네 그니까 하하하 뭐랄까 이게 치고 멜로디를 치고 나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확실히 반주에 조금 더 네 맞아요. 특화되어 있구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단하고 밝은 성향이 아니고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편하죠 니트 자체가 이게 지금 앰프 자체가 없어서 사운드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네 부드럽죠 부드럽죠 부드러워요 뭔가 격한 느낌보다는 그죠? 이런 거 많이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좀 더 잘 어울려요 겨울 감성 캐롤이랑 잘 어울리는 감성이네요 진짜로 그런 느낌이에요 캐롤 캐롤 전용 로즈우드 기타 하하하하 좋습니다 요렇게 사운드 쭉 한번 들어봤구요 요건 어떤 곡 틀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느낌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캐칭 더 라이트 캐칭 더 라이트 알겠습니다 듣고 계십니다 뭐 어 잠깐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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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연말연시 감성의 그런 기타였습니다. 이게 확실히 지난번에 했었던 모델들하고는 꽤 차별화가 되고요. 저희가 그 OM 바디의 기타 중에서도 또 이거는 굉장히 독특했었던 스펙이 그 에디론타의 마호가니는 진짜 마호가니 치고는 굉장히 팍 들어오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선명한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목가적인 마호가니 말고 완전 근교 사운드. 신축. 신축. 신축이라 그랬잖아요. 신축 사운드. 맞아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로즈우드 드레드너 타고는 약간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특유의 어떤 찰랑거리는 그런 선명한 하이를 생각하신다면 약간은 좀 다른 그런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기타의 사운드가 되게 뭐랄까 편안하고 노래 부르기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싱어송라이터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줄여서 싱송라라고 드리겠습니다. 싱어송라.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 부드러운 겨울 감성. 그래서 로즈우드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릭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장작으로 써야 되나? 네 스쿠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3 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4점 평균 점수는 73.5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내려간 게 지난 시간에 그 기타들은 되게 독특하지만 뭔가 개성 있는 포인트 때문에 사운드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툭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데다가. 그렇죠 무난하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점수는 조금 지난 시간에 비해서 살짝 내려갔네요. 73.5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OMM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RR이었죠. 드레드넛의 로즈우드. 다음 시간에는 OM의 마호가니 시더 모델입니다. 자 우리가 마호가니는 지난번에 이제 마호가니의 에디론닭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감성이었는데 이제 마호가니 시더는 되게 엄청 편안할 것 같은 우울할 수도 있는 네 약간 좀 진짜 약간 닥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지금 지우드 거를 계속하면서 선입견을 계속해서 부수는 사운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OMM 모델도 일단은 뭐 직접 쳐보기 전에는 저희가 뭐 이렇다 예상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OMM 시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optical의 퍼드을 Association 평균